다이어트 해야된데? 여기에 들리는 소리가 시족한 소리예요 쯔향 불러야 될 것 같은데? 쯔향 A.M.S.M.R.E. 이따가 오므를 같이 먹을래? 나 이거 먼저 자 배고프지 너? 어떻게 하는건데? 몰라 나 A.M.S.M.R.E. 안녕하세요 호두제입니다 오늘은 트롯트에리아셋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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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승대 오빠를 불렀어요 저희가 오늘 벌을 하죠 A.M.S.M.R.E. 첫번째로 치킨 치킨 뭐? 뭐? 뭐한거같지? 몰라 뭐 얼음이 너무 먹었어 어떤 게 왠지? 어우 주소 비쪽이 맞습니다 졸몬 렛백 맥두 렛백 , 공부했다 뭐였다 ASMR 하이수 치킨 먹었어 ASMR 자 소리 잡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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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스텝 있어요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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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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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아니야 이거 자살 먹을거에요 먹을게 오빠 원래 다리 좋아해 알량기 좋아해 아 여기에 들려는 소리가 수족한 소리예요 웹쥑 웹쥑 여기 이 오빠가 아기 엄마 오스타드 소스 오스타드 소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오스타드 소스 너 이거 몇 개 먹었어? 몇 개 들어갔어? 몇 개 들어갔어 이게 다 맛있어? 다섯 개 들어 있나봐 바르다 고추 바다 закivan 왔어 턱 들어왔어 다시 세팅 세팅 살살하자 되게 세팅 되게 세팅 주먹밥 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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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거만 찍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이것도 찍자 그러지 왜냐면 연어 측정 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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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그냥. ASMR에서 성격이 안 맞은다. 그런데 이걸 도대체 몇 인분을 지금 시키는 거야? 이건 쪼양 불러야 될 것 같은데? 쪼양.